자 대박 주식 시리즈 152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인데요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오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최하 2000%에서 1000%에서 2000%를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52탄의 미래를 예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종목의 추천 금액은요 2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자 돈이 없는 아 분들을 위해서 50% 할인 받을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무료로 추천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 기회는 동영상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알려 드릴 테구요 자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냥 현금으로 매입하시면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52탄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 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6만원입니다 6만원 자 6만원 인데 자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구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왼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추천을 드렸듯이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했습니다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이상 홀딩을 했었던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실 거구요 그리고 그 후로 해외 선물 국내 선물 투자하면서 2년 동안 수익난 자료 총 4년 동안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이런 사람을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152탄이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잠재자산이 6만원이구요 자 6만원 대비 이번에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니까 얼마까지 빠졌는가 2만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자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나니까 2만원에서 지금 급등이 오기 시작하면서 60% 아주 강한 상승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번에 첫번째 대공황이 오는 신호탄이 터졌죠 자 터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 종합주가가 지금 아직까지는 강한 상승장이 오고 있는데요 이제 두번째 더블 딥 충격을 받는 날이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52탄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개를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니까 이런 종목에서 매수하시면 여러분들이 대박이 터지는 거죠 지금 60%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지 아직도 삼성전자 동학개미운동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면 큰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개미들이 돈을 벌지 못하는 건데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는 비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자 여기 보시면 유튜브 동영상이나 네이버 카페의 붉은 태양 차관성의 능력을 돈 주고 팔겠다 라고 상품화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내놨습니다 자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은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귀동량을 들으면서 그 사람이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듣고 배우시면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저를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방법 제가 상품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돈질을 하시면 저랑 인연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상품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돈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자 1억을 투자를 하는데 자 추천 금액이 최하 500만원에서 많게는 뭐 2-3천만원 이런 종목이 많은데요 자 50%를 할인을 받으면요 몇백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자 5천만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단 5% 10%만 올라도 회비는 뽑아먹고도 남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에 미래가 대공항이 온다 그러면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서 대공항이 오면 여러분들은 최하 1000%에서 2000%가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은요 여기 맨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무료 카페 자 유료 카페 대박 주식 시리즈를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그리고 무료 카페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종목 발굴을 하는 방법 선물 옵션 전업투자 전문가 교육 이렇게 클릭하시면 다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요 지금 이제 기술적 반동 구간이 아주 강하게 오잖아요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시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면서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습니다 자 대공항이 지금 당장 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시다가 제가 두 번째 IMF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글을 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다가 다시 전자점 2만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빠지게 될 텐데요 자 경제 대공항이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분석입니다 틀림없이 대공항은 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대공항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2만원을 깨고 내려갈 겁니다 그러면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5천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6만원인데요 자 6만원인데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만원으로 일단 측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,400포인트 빠졌는데 경제 대공항이 오면 1,400포인트였을 때 2만원을 깼는데 대공항이 오면 이 종목이 만원까지 밖에 안 빠진다?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공항은 엄청난 후폭풍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자 1,400포인트였을 때 2만원이라면 대공항이 오면 계산하기 편하게 해서 제가 만원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자 만원이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제가 11만원을 잡을 겁니다 11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만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최하 1,000%에서 1,200% 수익률이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항이 오는데 이번에도 2만원을 깼는데 대공항인데 이 종목이 만원까지 밖에 안 빠진다?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하 바닷가를 얼마를 잡았냐 5,000원에서 6,000원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5,000원에서 6,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6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그러면 이거 거저 주워 먹는 거죠 자 그래서 5,000원에서 6,000원까지 빠졌다가 이 종목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6만원이면 1,100%에서 1,200%를 먹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목표가를 얼마를 잡았습니까 11만원에서 12만원을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2,000% 가까이 수익이 터지는 겁니다 물론 이게 평상시에는 절대 이 금액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엄청난 기회가 온다 그 엄청난 기회가 바로 무엇인가 제2의 IMF 세계 대공항이 오는 걸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에서 지금 현재 아직은 대공항이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전초점이 왔죠 자 신호탄이 왔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내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다가 제가 특정 금액을 절대 못 넘어간다 그러면 수익 실현 하시고 그때서부터 기다리십시오 대공항이 오게 되면은요 전초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최하 1000%에서 2000% 대박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은 매수하셔야 인생이 저로 인해서 최하 1000%에서 2000% 수익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제가 이 추측을 예측을 드리는 것은요 대공항이 올 경우에 를 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기가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고 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텐데요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입니다 자 최근에 유튜브 클릭 률이 굉장히 좋아서 유튜브를 보고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고액자산가들 자 이 고액자산가들이 몇억 이상 수십억 뭐 많게는 백억대 이상 보유하신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자기 자랑도 할 겸 어 장고증명을 뭐 어떤 분은 보내시기도 하면서 무조건 만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저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고액자산가들은 한달 넘게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자 주중에 돈 없는 분들은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요일날은 돈 많으신 분들만 이렇게 예약을 이렇게 제가 잡았기 때문에 최근에 돈 없는 분들은 만나고 싶어서 제가 주중에는 제가 전업투자를 하기 때문에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자메시지 오면서 저 자본은 없는데 어떻게 해진지 성공하고 싶다 이렇게 문자메시지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평일날 2시간 정도 어 매일 시간예약을 잡고 있습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구요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어 예약을 한다라고 해도 한달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소액투자자 1억이야 소액투자자는요 고객이 편한 시간에 이렇게 안내 말씀 드렸으니까 이 동영상 여러분들이 천천히 보시구요 자 그리고서 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나 만나는게 아니구요 어 대박 주식시리즈를 추천받 추천받으시려고 하는 분들만 제가 예약을 잡기 때문에 여기 멤버십 카드를 멤버십 회원을 가입을 하시면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예약 날짜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렸던 대박 주식시리즈 152탄 전종목 잠재자산정보라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구요 자 이 대박 주식시리즈 152탄의 잠재자산이 6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잠재자산정보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이론 새로운 금융 이론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어 출시하고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이번 금낙장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지금도 삼성전자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 동영상 보신 분들은 지금 서울에 있는 고액자산가들은 제 저랑 미리 사전예약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최근에 다 팔았다 어 그러니 만나 어 만남 약속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고액자산가들이 제 동영상을 보고 어 이제사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를 다 팔았다고 문자메시지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 포스트를 한번 보시죠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네이버 메인 카페입니다 자 왼쪽이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할 때 당시에 유튜버에서도 계속 이때 당시에 경제 금융위기 IMF 이런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자 유튜버들이 유저들이 계속 그 민감해하는 어 경제대공황 어 그리고 퍼펙트스톰 뭐 이런 이야기 나라가 망한다 국가부독 어 뭐 이런 동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장사를 해 먹고 있는 거죠 클릭 비용 광고 비용 을 받으려고 자 그때에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가 지금은 주식 투자를 할 때지 IMF 가 올 때가 아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들한테 경제 위기가 오는 날을 종합주가 고점에서 정확히 찍어서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나서요 제가 이번에 2월 26일 날 포스트를 쓰면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라고 첫 신호탄이 이제 터졌다 라고 포스트를 글을 썼습니다 약속을 지킨거죠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자 이렇게 정확히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분석을 내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오로지 저 혼자만이 유일합니다 유튜브를 보시거나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찾아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의 왼쪽에 보시면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 있는데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자그마치 천개가 넘는 이 수익률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자금이 없는 분은 딱 한 종목만이라도 매수를 하시고 카페 회비 그거 이 추천회비 아끼지 마십시오 1000%가 오를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몇천만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해도 10%만 오르면 50% 할인 이벤트를 받으면 여러분들 여러분들 카페 회비 다 뽑고도 남습니다 발상에 전환을 하십시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이 수익률이 여러분들 있을 수 없는 수익률 아닙니까 자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너서클 전업투자 수익률 이렇게 돈보는 비결을 전문적으로 배워서 제 전업투자 방송을 들으면서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이 포스트가 자그마치 수백개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들어가서 다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50%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비 안내에 여기 주식카페 회비 안내를 보시면 이렇게 포스트가 다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자 저와의 만남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원하시는 분은 어 무조건 이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먼저 예약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아무나 만날 수가 없죠 쓸데없는 사람 뭐하러 만나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길바닥에 돈이 5천원 만원 이렇게 지쳐내 5만원짜리 흩뿌려져 있는데 5만원짜리만 주시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은 없다 자 눈앞에 있는 돈을 그냥 5천원이고 만원이고 천원이고 무조건 싹쓸이 하는 겁니다 싹쓸이 하면 어느 종목은 어느 종목은 천프로 오르고 어느 종목은 500프로 오르고 어느 종목은 20%밖에 안올릅니다 자 이게 로테이션으로 반복되면서 수익이 나는 겁니다 자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 지방에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세토막이 난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세계 금융 2기를 맞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어 그런 프로젝트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50% 할인 이벤트 받는 멤버십 카드를 구입하시면요 회비가 50%로 줄어들게 됩니다 자 서울에 돈 많으신 분들은 종목을 무제한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현재 152탄째죠 저처럼 왼쪽에 제가 매입한 것처럼 여러분들은 무조건 돈 많으신 분들은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싹쓸이 하시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공황이 온다는 조건하에 미리 예측을 드리면 최하 1000%에서 5000%가 터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아울러 국민기억 관성에서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아니면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취직을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국민기억 관성에 사이트를 걸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그런 전문가를 모십니다 자 내가 음악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악기를 다루거나 아니면 불교대학 신학대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했는데 취직활동을 못하거나 자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거나 그런 계획이 있는 분은 이 국민기억 관성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한테 소정의 최고의 수당을 지불할 수 있는 프로젝트까지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입해서 저랑 인생을 통째로 바꾸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3 2 4 5 5 6 5